한국생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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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스로 한국생활TV의 토픽1 읽기 수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픽에 대한 문제들을 공부해요 오늘은 토픽1 읽기 유형1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읽기 2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이 문제의 점수는 2점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읽기 유형1은 이야기의 소재를 찾는 문제입니다 2개의 문장이 제시됩니다 두 문장이 두 문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있는 문장을 읽기 전에 1번부터 4번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나이 2번 이름 3번 학생 4번 나라입니다 먼저 1번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정답이 나이가 정답이 되려면 문제에 있는 문장에 나이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나이를 어떻게 말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1살 한 살 두 살 두 살 세 살 세 살 네 살 네 살 다섯살 다섯 살 열 살 스무살 서른 살 마흔 살 마흔 살 쉰 살 쉰 살 나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이름입니다. 이름이 정답이 되려면 문제에 이런 문장들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입니다. 이 사람은 입니다. 저 사람은 입니다. 입니다 앞에는 이름을 넣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김민지, 이영수, 마이클, 줄리아 등이 있습니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저는 이영수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저는 줄리아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학생입니다. 학생은 직업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직업에 대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나라입니다.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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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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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영국 한국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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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이집트 이집트 네팔 네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지금까지 말한 나라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문제에 있는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영수입니다. 문장에 있는 김민지와 이영수는 이름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름입니다. 오늘의 토픽 수업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토픽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봅시다. 여러분 모두 토픽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